네, 11년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현장도 변했고요. 그리고 사실 11년만에 복귀라고 하니까 제가 되게 너무 오래간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첫 데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말부터 새령 들어가는데 지금 조금 현장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은 들지만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점차적으로 더 잘 적응해 나갈 것 같고요. 나나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감독님이 나나 씨 어떠냐고 했을 때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근데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친구라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저도 아까 11년만 데뷔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떨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소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나 씨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할 텐데 오히려 저한테 언니처럼 힘내라고 에너지를 좀 많이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선배이기는 하지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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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